흠 쟤가 힝힝힝 히힛 ㅋㅋ 힓! 이 공격은 지켜내야 할 것 같고, 이 공격은 지켜내야 할 것같아. 뇌는 2끝까지 1끝까지 퇴근해서 소스에 찍어내는 것 같다. 난 이 공격은 지켜내야 할 것같아. 이 공격은 지켜내야 할 것같은데, 이 공격은 지켜내야 할 것같아. 이 공격은 지켜내야 할 것같아. 이 부분은 신나게 ㅋㅋ